프레임 전환과 함께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합리화시키는 일도 했는데 오늘도 보면 내가 사기꾼이면 너희들은 뭐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기처 얻은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뭘 했냐? 그랬더니 보수 재건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너희들 중에 밥값, 숙박비, 차비 한 번 준 놈 있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제 밥값 얘기까지 나와? 나왔습니다. 이제 점점 치사해지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불나방 정치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떤 자기가 어떤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준비하고 마음을 닫고 식견을 넓혀서 정치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풍토는 돈과 권력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냥 쇠파리 똥파리 다 꼬이고 불나방처럼 달라드는 식의. 이게 익숙한 한국식 특히 보수 정치입니다. 최근에 신인규 변호사가 쓴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이 아주 묘사가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보수는 강한 자만 보면 강아지가 발라당 누워서 배를 보여주잖아. 이런 식으로 발라당 자빠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약점을 이래 드러내줘. 맞아요. 그러면서 강한 것에 집착하고 굴종하는 데는 이 보수가 거의 불치병 수준의 증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명된 사람들이 오로지 국민만 믿고 어떤 자기의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다하면서 고난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아니고 불나방처럼 뛰어들다가 다 죽어버리는 이런 식의 아주 덧없는 정치를 해왔다는 것이죠. 특히 한 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남의 뒤통수를 까서라도 여론을 조사해서라도 이런 것들도 다 정당하다고 믿는. 이게 정상이라고 본다는 데서 충격을 받는 거죠.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 뭐가 문제야 하는 식의 이런 어떤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DNA와 국민의힘의 DNA는 완벽히 다르다. 정의당이나 민주당의 DNA는 그래도 정치적 도의 의리 명분 이런 게 중요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익의 집단이다. 그러니까 이익이 맞으면 함께하는 거고 그 이익을 도모하고 나누는 집단의 성격이 강하지 실제로 보수의 담론이라든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소위 애국지사들 그런 관점의 보수는 아니다. 국민의힘의 터잡은 대략의 정치인들의 스타일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익에 부합하면 이제 불나방 정치가 딱 맞는 표현이죠. 이익에 부합하면 뛰어드는 거고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1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정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숙박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명태균 씨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도 처음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안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국영의 정치 비상구를 위해서 편의점에서도 일보를 날리지 않은 일보를 제가 여기서 위험한 얘기에서 여기서 하시는 거 아니죠. 가만히 있어봐. 지금 구독자 몇 명이요. 지금 저희가 6,833명 보고 계신데 오늘 1만 명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네. 1만 명 주고 다니세요. 이거 빨리 빨리 카톡 보내시고 전화해서 지금 들어오고 구독 누르시고 좀 하세요. 장윤석 기자님이 아직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발언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특종 환경적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인상 비평하기를 좋아해요. 암흑에는 어떻다. 암흑에는 어떻다.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전화해서 또 제 흉을 보겠죠. 이제 이렇게 할 텐데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김영선 의원하고 저하고 되게 가까운 것 같죠. 이 사람 저한테 밥 한 끼 안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 그렇게 오래됐어도 저한테 밥 한 끼 안 사요. 저는 그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된 게 2022년 봄입니다. 2022년 봄이요?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권력이 활개치던 무렵에 천공보다는 명태균을 취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명태균 주변을 취재하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취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명태균을 알고 있다라는 말 자체를 하는 게 금기어예요. 그 시절에는. 주변에서. 네. 그런데 다만 명태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 해보면 그가 어떤 인물이라는 건 대충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명태균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 무슨 미션을 할 때. 수행할 때. 네. 수행할 때. 명태균은 돈을 안 받는데 돈 요구를 안 해. 되게 특이한 사람이야. 두 번째. 이 사람이 변변한 학력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한 식견이 있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돼. 책사다. 그러니까. 그렇죠. 두 얘기를 꼭 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명태균의 돈을 추적하고 있고 맞아요. 실제로 어느 이권에 어떻게 개입해서 얼마만큼의 큰 재산을 획득했는지 본인 스스로 자기는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돈도 없고 월세방에 살고 아이들이 아빠 가복 가는 거 아니야. 막 울어가지고 자기가 걱정돼서 그런 말 김재원 의원한테도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김재원 의원이 해서 내가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반론을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이 당당한 거죠. 보수에 대해서 내가 컨설팅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소위 본인 표현에 따르면 닭을 봉황으로 만들어줬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뭐 준 거 있어? 없잖아. 밥 한 끼도 안 사는 사람들이 뭘 나한테 큰 소리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한 자신감을 통해서 뭔가 나는 무상으로 내 재능을 다 기꺼이 썼고 그런 상황에 대통령도 만들고 예를 들면 당대표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찮은 종자 취급을 받는 지금 상황이 개탄스럽다. 공무지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명태균 씨 입장에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김종대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보면 명태균의 심리상태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쯤 왔으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뜻을 비춥니까? 아직까지는 버림받은 자의 정서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상실감. 사실은 이 정도 했는데도 내가 왜 튕겨져 나가야 되고 이런 어떤 스캔들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가 하는 어떤 분노와 상실감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 굉장히 민감해지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다가 딸들 걱정까지 한다는 얘기 자체가 본인의 어떤 실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허세는 허세대로 강해요. 그렇게 보면 일단 이런 상황도 오래되면 사람을 극도로 피로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해결사가 나서서 이제는 진실을 다 까고 감옥에 갈 때 되면 내려놓고 가고 그 대신 정치개혁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자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진실을 밝혀라. 이게 설득력 있게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는 들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지금은 자기 방어에 급급하고 매사가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극도로 사람을 황폐화했을 때. 그랬을 때 조금 어떤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강혜경 씨하고 문제인데 회계 책임자 이분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어떤 가해자의 또 서사가 나와요. 면모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혜경 씨가 저항할 때 이럴 때도 또 보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되들어. 맞아요. 그런 투드라고요. 조용히 알아서 죽지. 이러면서 밟아버리는 듯한 모양도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데 아마도 21일 날 법사위 국정감사가 조금 하나의 정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강혜영 씨 말에 대해서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이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또 신경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맞물려서 아까 장윤선배가 얘기해 준 것처럼 명태균 씨의 프레임 전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현장 막전 막후 어떤 기회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현장 막전 막후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라고 하기에는 조작성이 좀 있어 보인다. 오늘 두꼭지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바빴어요. 뉴스토마토에서는 제목이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 주의소 이게 제목이고요. 노컷뉴스는 명태균 60대 더 나오면 올라가재 윤석열이가 키워드는 윤석열 여론조사를 어떻게 마사지를 해서 조작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이 광경의 보도인데 두꼭지지만 실제로 이 화자는 똑같아요. 명태균과 강혜경. 강혜경 씨가 녹음을 한 것이 아마 두 회사로 흘러가서 하나는 뉴스토마토에서 하나는 요컷뉴스에서 보도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상당히 피해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2021년 9월 29일 오후 3시 33분 하고 오후 4시 50분 두 차례 이어진 통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이 11월 5일 날 2021년으로 우리가 시계를 가면 11월 5일 날 대선 후보 결론을 내려요. 그 앞두고 한 달 전쯤에 얼마나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겠습니까? 그 때를 연상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연령별 지역별 다 맞춰갖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해갖고 한 2천 개 만드이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본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있는데 예컨대 50, 60, 70은 답변률이 높아요. 그런데 20대들은 여론조사 조사하면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대 표집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샘플링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답표집이 완성됐을 때 세대별, 지역별, 성별, 소득분포별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이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공정한 여론조사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강혜경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가지고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걸로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불가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랬더니 예, 치아 불지. 치아 불지는 치워버리지 그렇게 해서 그냥 퉁치자 이런 뜻으로 보여요. 그게 안 나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태경 씨가 물어봅니다. 돈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2000 샘플에 40만 원 정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됐어요. 바로 보고서 만들어요. 지금 바로요?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는데 2000개 샘플을 돌리면 40만 원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선을 따서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1000샘플을 하는데 250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것은 2000샘플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냐면 4시 50분에 이어진 통화에서 이거 다른 쪽에 하태경이가 나가는 거니까 하태경 후보가 당시에도 대선 후보에 있었거든요. 그쪽에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달라. 이건 아예 이름도 명시적으로 조작하라는 얘기. 거기다가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 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서 2, 3% 홍보다 윤이 더 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대, 30대 응답이 낮으니까 이거를 곱하기 2, 곱하기 3 인위적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이걸 맞췄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조작이고 제가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래서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공표하지 않고 비공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선관위가 해석하는 여론조사의 공표의 개념은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만 봐요. 그러면 비공표예요. 제가 조사를 했는데 구교용 기자한테 제가 조사한 내용을 토스를 해요. 이 자체가 공표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태균 씨가 해서 윤석열에게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공표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법상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위법한 것이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론조사 업계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는 비공표, 공표한 게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개혁신당은 계속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사 설계 자체가 문항도 문제지만 게다가 곱하기 2, 3 해가지고 개수 조작을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문제를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확장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빠 깐 겁니다. 오빠 문자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시도했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오빠를 깠다고 해서 이 문제의 중차대함이 사라질 리는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오빠나 어쩌나 이런 것들은 그냥 충격적이지만 여론조사는 굉장히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뒤집어엎고 뭐 하기에는 너무 중차대함인데 박형광 기자라고 있어요. 뉴스토마트. 그런데 원래는 이 기사가 여론조사 오늘 나온 기사가 진즉 나올 건데 왜 이제야 나왔는지를 설명하더라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좀 묘한 구석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모든 뉴스토마트 취재한 사람들은 편집장까지 이 여론조사 기사가 결정판이라고 봤어요. 이거는 대선 여론조작입니다. 그래가지고 후보 선출 같은 것도 어쩌면 다 무효화할 수도 있는 말하자면 굉장히 해석의 폭이 굉장히 많이 진행될 수 있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고 이건 이 권력의 정당성을 묻는 거거든요. 거기에 홍준포 대구시장 반응만 봐도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고 이런 조작이 정치가 얼마나 큰 치명탄가는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게 강혜경 씨가 실무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그래도 정직하게 제보를 했고 자기 약정까지 다 제보를 한 거라고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강혜경 씨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강혜경 씨를 대리인으로 돕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법률 대리인을 할 것 같고 청문회도 같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공익을 위해서 본인의 행위도 일단 밝히면 참작이 될 수 있다고 노영희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렵게 나온 기사더라고.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그런데 도저히 지금 김재원, 홍준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기사를 또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들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도 강행을 하고 녹취록을 까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냥 가자. 어쩔 수가 없다. 인간적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사실 의심받은 이유 중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슷한 시기에 시행했던 여론조사하고 경선 후보적합도 조사 순위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나왔죠. 그다음에 공표용 조사가 PNR하고 같이 한 조사가 있고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퍼센트 표차가 나면 3.9%포인트 표차가 납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29일 하루 동안 한 조사예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27일, 2021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가 있었는데 이때는 홍준표가 25%, 윤석열이 19%, 유승민이 10%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전 조사, PNR 조사에서는 윤석열 31.4%, 홍준표 29.9%, 유승민 12.8% 이렇게 나옵니다. 달라요.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홍준표 시장의 분석은 당원 대상 여론조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안타까운 거죠. 이제 생각해보면. 거기까지 계산을 못했던 착오가 본인에게 있었던 거다. 그걸 알았더라면 그때 사법적 대응을 했었겠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나 그리고 오늘 제가 민주당 두 국회의원, 서용교 의원, 부승찬 의원, 두 사람 인터뷰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빼앗긴 선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민주당도 하고 있어요. 0.73% 표 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여론조사 문제는 지금부터 쟁점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 사실은 홍준표 대구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많이 취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명태균 씨 국면에서는 뭔가 지금 다른 주머니를 차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도 그럴 것이 경선 결과를 보게 되면 국민 여론조사에도 10.27%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그런데 당원들 상대로 한 투표에서 20% 이상 져서 결국은 졌거든요. 그런 상황적 맥락이 있다 보니까 뭔가 당원 명부 유출 문제도 앞단에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경선 결과 자체를 굉장히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작된 여론으로 당내 경선을 하고 본선에서도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체크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기사가 이 정도 나와서 문제지 본선에서는 없었을까? 이 부분까지 보면 대통령 선거 전체 정당성이 송돌이체 흔들 수 있는 아주 특대형 사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일단 이걸 빨리 일단은 검찰의 고발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걸 지켜보면서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또 특검입니다. 사실은 특검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명태균 특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뉴스토마토 측에서는 이 사건은 제1보로 나갈 때부터도 명태균 게이트라고 성격을 명확히 했고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본론에 가는 본보도는 여론조사 때부터라고 꾸준히 예고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여론조사로 해서 휘청휘청거리는 정치판에 이게 다냐? 또 있다는 거죠. 이제 여론조사가 아닌 다른 의제. 그것도 또 있다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또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부분들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제3회 언론에서도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이권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히 명태균 청문회, 명태균 특검 다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그 피해가 단지 살아있는 권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차기 권력까지 초토화한다는 데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이건 거의 전술핵이에요. 전술핵. 전술핵이다. 명태균 씨는 존재 자체가 전술핵이라고. 이게 터지면 그 피해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생각보다 많이 넓을 것 같고요. 이게 국민의힌만 대상일지 아니면 여기서 다른 정당으로 넘어갈지. 또 그런 분기점이.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 일도 일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제가 지금은 취재가 아직 덜 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전술핵 초토화. 대한민국 정치 초토화. 이것도 가능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명태균 씨 사건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사건 이후에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변화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슬쩍 물타기 또는 여론 조작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암암리해서 여론을 움직여서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것은 서명원 PNR 리서치 대표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 대목인데 본인들은 지방지하고 작은 언론사고 하우스 이펙트도 없는 회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본인들이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대서특필됐다는 거예요. 보수지를 중심으로 방송에 막 자막으로 나오고 본인도 당황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행태들이 빚은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태균 사태는 향후 우리 정치 혹은 우리 사회 우리 언론이 다각도로 짚어봐야 할 굉장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게이트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